대전 유성복합터미널 사업 시행자였던 KPIH가 대전시장을 상대로 대법원에 낸 사업 면허 취소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이 기각됐습니다. KPIH는 지난 2019년 사업 면허를 취득한 뒤 토지 매매 계약 대금 594억 원을 내지 못해 사업 면허가 취소되자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까지 잇따라 패소했습니다. 대전시는 터미널 건립 사업비 3,450억 원 가운데 터미널 시설 건립에 투입돼 12,460억 원에 대한 중앙투자 심사를 의뢰하는 등 건립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내년 12월 터미널을 완공하고 민간 분양으로 컨벤션 센터와 복합문화시설 등을 유치할 방침입니다.